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에게 저 브이 영화 김재형이 꼭 해드리고 싶은 지금 시기에 해야할 일. 이전에도 고위 친구들을 위한 영상을 제가 찍긴 찍었지만은 그건 좀 일반적 범주에서의 얘기같은 애들아. 단어 지금 열심히 해라. 시간 좀 늘려라. 뭐 등등등등. 근데 고위 친구들아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얘기하고 싶지 않고 내가 그냥 완전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릴게. 지금부터 수업을 좀 챙겨 들어. 지금부터.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단순 해석력, 감각적으로 지문의 줄거리를 파악하는 능력, 단순 단어력만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얻지 못하는 시험이 고3 되면 줄줄이 비엔나로 다가올 거야. 그럼 그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단순 해석력을 넘어선 수준의 지문이 나왔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할 거거든. 이제 곧 여러분들은 단어는 다 아는데 문장 단위로 봤을 땐 이게 뭔 개소리야? 아무것도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라는 문장들로 꽉 차있는 지문들을 마주하게 될 거야. 자 그럼 그때 네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단순 해석력과 감각으로 안 된다면 나에겐 무슨 능력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수업을 지금부터 챙겨들어. 쌤이 제가 고3 친구들, N수 친구들에게 연초에 그런 수업을 한단 말이야. 내 마음 한켠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 때도 있냐면 아 이걸 얘네들이 미리부터 좀 알았었으면 아 고3 수준이나 N수 수준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능력이 필요하구나. 단순 감각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미리 조금 단 한 3, 4달 정도라도 먼저 알았으면 아 이제 내가 그냥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다는 게 확 다가올 거고 수업 때문에 넌 그거 느낄 거야. 와 이랬구나 라는 걸 느낄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기본 상태의 실력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영어를 위해서 투자할 시간을 조금 줄이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 그래서 요즘에 한창 현장 강의에서는 내가 이러고 얘기하고 다녀요. 혹시 주변에 동생들 중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있으면 너네 생각엔 무슨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니? 라고 내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제 캐스트 영상이니까 그냥 저 이거 얘기할게요. 도움드리고 싶어서. 어떤 선생님들의 강좌이건 기존 이렇게 얘기하자. 써드릴게요. 감각의 차원을 넘어선 지문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에 관련된 수업을 좀 챙겨서 미리 땡겨 들으시라고. 굳이 제 수업으로 좀 말씀드리면 올인원 수업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마시고 첫 번째 맛보기 강의 1강을 한번 보고 판단을 해. 아 이게 내가 기존에 있는 이 실력으로 될 수 있을까를 판단을 해. 다시 들어가서 1강이 맛보기일 거거든. 나의 현재 이 영어 상태로 충분할지 안 할지를 빨리 판단해. 문제 하나 딱 풀면서 화면에 나와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가셔도 되는데 야 이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수업 안에 제가 뭘 해야 될지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먼저 맛보기 강의를 먼저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 거 말고도 다른 엄청 훌륭한 선생님들의 맛보기 강의 좀 보시면서 어? 아 내가 이거 아직 못했는데 라는 걸 찾으셔야 돼. 지금 그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 얘들아. 투자하셔야 돼 이 정도 시간 투자는. 검색해보시고. 그리고 수강평을 좀 찾아서 보세요. 그냥 다 모든 수강평 다 보지 말고 그냥 이 수업에 관련된 수강평만 거기 필터 걸 수 있잖아요 얘들아. 클릭하면 관련된 수강평만 뜨니까. 수강평 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아 뭐 김지영 뭐 너 잘났냐 그 얘기 말하고 싶은 거 아니고 선배들이 어떤 과정을 겪었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스토리라인을 한번 좀 봐봐. 그게 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래. 알겠니?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추천을 좀 드리면 기존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가 그 단어가 맞는지 아니면 더 확장을 가야 되는 건지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지 내가 몰랐던 단어의 이미지는 어떤 건지도 지금 미리 땡기는 게 좋아. 근데 그건 너 혼자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 퀘스트 영상에서는 그냥 자 열심히 하자. 단어 열심히 공부하고 해석이 짱이야. 그렇게 얘기 못 하겠는 거야. 그걸 넘어서는 문제들 나왔을 때에 대한 경험을 미리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단어에 대해서도 약간 좀 더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저는 너무너무 느끼기 때문에 쌤의 또 대표적인 강자인 V단어. 이거 미리 그냥 해. 진짜 이걸 미리 수업 듣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맵핑이 될 거야. 그렇게 고3으로 들어가는 거랑 모든 고3들이 일반적으로 출발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랑은 나중에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에 이제 다른 탐구 공부하느라고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되고 막 니네 자기소개서 쓰고 난리 날 거거든. 그럼 영어 시간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 압박이 될 거거든. 그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해. 너가 줄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계속 불안한 사람인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 정리. 현재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가 나왔을 때 관련된 그릴기 강자. 오렌안 같은 거. 미리 들어놓기만이라도 해.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정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질문 게시판에 남겨. 제가 답글 드릴게요. 단어 마찬가지야. 들어가보시면 알아. 모든 건 들어가보셔서 맛보기 강의를 먼저 보세요. 수강평을 보셔서 선배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세요. 그게 네 스토리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빨리 판단하셔서 빨리 움직여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영어는요. 김지영이었습니다.